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광옥 1병 문광옥 1병 어머님 그리고 우리 따님 우리 병과 또 성사 이수생이 합격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우리 그분들은 나라를 지키다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당연히 그 희생을 기억해야 하고 그 희생을 헛되이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분들의 희생을 잊게 되면 다시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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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